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작업 다시 1번씩을 클릭하시구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2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인사현황이라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모의고사 폴더 안에서 인사현황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안쪽에 인사현황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셔서 이름 선택하고 더블클릭, 4번 선택하고 더블클릭, 생년월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부서명, 그 다음에 이해, 판단, 성실, 협조까지 더블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 직위를 안 가져왔네요. 생년월일 아래다가 직위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할 건데요. 직위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생년월일 아래쪽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 직위부서명, 직무수행, 직무수행도 안 가져왔네요.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위치는 선택하시고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되세요. 직무수행, 이해, 판단, 그 다음에 성실, 협조. 데이터를, 필드를 다 가져오셨다면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직위가 대리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다. 대리라고 선택하시고요. 대리이고, 부서명을 선택합니다. 기획실이거나 갔다, 기획실 또는 총무부, 갔다, 총무부를 선택합니다. 부서명이 기획실 또는 총무부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기준에서 이름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름차순, 생년월일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그리고 다음 누릅니다. 마침 한번 누르시고요. 저희는 표에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가져오신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도구의 범위로 변환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15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의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 문제는 조건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지역이 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노원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2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성별 선택하시고 여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지역이 노원이고 성별이 여이며, 구매실적 합계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를 2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인가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같은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필드명을 2번 사용을 했고요.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작거나 같다, 2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조건 작성하셨고요. 추출하고자 한 필드는 이름과, 성별과, 지역과, 구매실적 합계 필드명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면에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I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지역부터 구매실적 합계까지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이름부터 구매실적 합계까지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누르셔서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A3부터 I20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이 콜 조건은 최종 주문일이 2014년 또는 201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할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할 입력하시고,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2할 함수가 필요합니다. 가로 여신 다음에, E3셀을 클릭하되, E3셀을 클릭하면 절대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달러 E3으로 바꿔주시고, 가로 닫고, 그 값이 2007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다시 한번 2할 함수 입력하시고, E3셀 클릭한 다음에, F4, F4 눌러서, 2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값이, 아, 2014년이네요, 2014, 그 다음 2016으로 바꿔야겠네요, 201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저희는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라고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굵은 기울인골에 글골 색깔을 파랑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2014년과 2016년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두 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부서별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K4셀을 선택하시고요, 갈리부부터 인사부에 해당한 데이터에 성실 책임의 평균값을 구해라, average if 함수 사용하시고, 구한 값을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내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average if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if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겠죠? 조건을 찾을 범위는 부서명이 입력된 C4부터 C26까지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가 이 범위에서 갈리부를 찾겠습니다. 라고 제2, 4세를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 실제적인 평균을 구할 것은 성실 책임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성실 책임을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을 내림해서 한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equal 다음에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round, down이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 맨 끝에 가서 심표 하신 다음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리수 1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무수행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이 인사부에 해당한 직무수행이 가장 높은 사람, 번호를 갖다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추출하기 위해서 매치함수와 dmax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직무수행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값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커서를 k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fx함수바, 법사, 함수 삽입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dmax를 선택하고 확인. dmax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필드는 저희가 직무수행에 대해서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직무수행 선택하시고, d3을 선택하고요, 부서명은 인사부라고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부서명이 인사부에 가장 직무수행의 점수가 높은 값은 98점입니다. 라고 값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 지수에 해당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이 지수에 해당한 번호가 23입니다. 라고 번호를 가져다 추출해야 되는데요, k12셀에 dmax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 equal 다음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매치함수를 입력합니다. 매치. 가로 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dmax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라고 신표. 그 다음, 조건을, 이 값을 98점을 찾을 범위가 직무수행에서 값을 찾을 건데, 조건은 부서가 인사부에 해당합니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직무에 가서 값을 찾고자 합니다. 가로 열고, 먼저 조건을 부서명이 있는 d4부터 d26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인사부와 같습니까? j12와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그 다음, 저희는 직무수행에서 실제 값을 찾을 거잖아요. 직무수행에 있는 점수가 있는 데이터, d4부터 d26을 선택하고, 신표. 첫 번째는 찾을 값이었고요, 두 번째는 찾을 위치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부서명이 인사부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지정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98점 인사부에 해당한 번호가 23번입니다. 라고 23이라고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 4에서 2의 판단 빈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빈도수를 구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함수하고,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프리퀀시 함수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배열 함수는 범위를 먼저 지정합니다. K17부터 K21까지 선택하시고, equal, F, R, E, Q, U, E, N, C, Y 선택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2의 판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2, 4부터 2, 26까지 선택, 심표, 그 다음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 2의 판단에 입력된 60, 70, 80, 90, 100이라고 입력된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괄호 닫고,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60점대 이의 판단의 데이터는 2건 있습니다, 70점대 6건 있습니다, 80점대 5건 있습니다, 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 값에 서식을 이용해서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K17부터 K21까지 선택하고, equal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해놓은 값을, 심표, 서식을,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영과, 그 다음에 붙일 명자,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탔고, 다시 한번,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문자로 처리가 되어서, 명자가 붙으면서, 문자로 처리가 되어서, 왼쪽 맞춤이 되실 겁니다, 두 명, 여섯 명, 다섯 명이라고,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입니다, 네 번째는 등급이네요, 아래쪽에 등급을 구하고자 합니다, 각 감옥의 가중치를, 가중치가, P29부터, E29 영역의 값을 곱하여, 점수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호 데이터가 쭉 있는데, 위쪽에는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점수를 찾습니다, 이 작업 먼저 할까요? F30에 갖다 놓으시고요, 점프로덕트,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레인은, 정상호의 데이터만 선택하고, 심표, 두 번째는 가중치가 입력된, P29부터 E29까지 선택하고, 절대참조, 가중치 값은, 수식을 복사하도록, 바로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91.6, 이렇게 구해지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에 대한 값을, 점수를 구해놨습니다, 점수를 구해놨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찾고자 합니다, 오른쪽 표가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F30 셀 커서 갖다 놓으시고, EQUAL 다음에다가, VLOOKUP 입력하고, 가로 열고, 조금 전에 점수는 구해놨고요, 심표, 오른쪽 표 6에 가서, 값을 찾겠습니다, 표 6에, J30부터, K34 영역에, 범위 정하고, F4 절대참조, 심표, 우리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등급을 구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등급까지 구하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결과를 먼저 표시할 위치, H4 셀을 선택하시고,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Public Function, Fn 총점 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총점은, 입력받는 값이요, 문제에서, 직무 수행 점수 입력받을 거고요, 가로 열고, 직무 수행 심표, 이해 판단 점수 입력받을 거고요, 이해 판단, 그 다음에 성실 책임, 그 다음 절충 협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총점은 직무 수행 곱하기 0점이 못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총점은 직무 수행 이해 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를 임수로 받아서, 값을 돌려주고요, 직무 수행 이해 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 중에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면, 0점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요, 만약에, if, 직무 수행 점수에서,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이해 판단 점수가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성실 책임의 값이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절충 협조의 점수가 60점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FN 총점에서, 0점으로 처리할 거고요, 0, 그렇지 않다면, S, FN 총점은, 직무 수행 곱하기 0.2 더하기, 이해 판단 곱하기 0.3 더하기, 성실 책임 곱하기 0.2 더하기, 그 다음에, 절충 협조 곱하기 0.3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if 구문에 대해서,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if, 조건을 쭉 작성했고요, 4과목 중에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라면, 0점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각각에 대해서, 점수에 곱하기를 해서, 더하겠습니다, 라고 식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비주얼 베이직 창 닫으시고요, H4세대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삼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FN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 직무 수행 점수, 이해 판단 점수, 성실 책임 점수, 절충 협조 점수를, 각각 클릭하고, 확인 누르시면, 하나가 60점이 안된 데이터가 있어서, 0점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모두 4과목 다 60점 이상인 데이터는,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서, 총점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26세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피벗 탭을 작성해서, A2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A2세부터 나와 있습니다, A2세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웹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인사 현황이라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인사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직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입사일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 점수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시고요, 데이터 필터에서 다음, 다음 누르셔서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A2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직위를 선택해서, 그림에 봤더니, 직위가 행이 있습니다, 행 네이블로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입사일자가 또 행의 옆에, 직위 옆에 있습니다, 갖다 놓으시고, 갑에는 점수가 가 있습니다, 점수를 배치하시고요, 점수를 배치하시고, 점수가 또 옆에, 전체 비율로, 점수를 가지고 전체 비율로 표시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수를 선택해서, 각, 합계 아래에다가, 한번 더 드래그합니다, 점수 2, 점수 2까지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현재 작성된, 피벗 레이아웃과 이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작업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안에서요, 직위, 입사일자, 필드명부터 좀 표시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 번만 하시면, 필드명이, 직위, 입사일자라고 표시가 되실 거고, 그리고 나서, 입사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그룹화에, 연단위로 그룹을 작업하겠습니다, 월이라는 걸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연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연단위로 그룹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까 점수를 두 번 갖다 놓으셨잖아요, 두 번째에 있는 점수, 합계 점수 2라고 되어 있는 값에 대해서, 열합계 비율을 표시하는 열합계 비율로, 계산필드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합계 점수 2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값 표시 형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계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열합계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합계 비율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또 하나, 합계 점수 2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전체 비율이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조금 전에 작업했던 값필드 설정에서, 값 표시 형식에서 열합계 비율은 하셨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전체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전체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필드명을 전체 비율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버 테이블 안쪽에, 자동 서식 보고서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빠른 실행 도구에 자동 서식을 클릭합니다, 다음, 보고서 4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요, 문제에서 제시한 자동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대 표시줄에 있는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금액 계산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금액 계산, 금액 계산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금액을 계산할 위치, AT4셀을 선택하고, equal, 첫 번째 가로 열고, 보유량이 있는 E4셀 더하기, 요청량이 있는 F4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곱하기, 3000을 입력합니다, 값을 구하셨다면,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를 J3부터 J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금액 계산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에다가 계산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의 판매량 계열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꺾은 선형의 표시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기능 꺾은 선형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판매량 계열의 데이터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하고, 그 다음 겹치기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겹치기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계열 옵션에서, 아, 지금 겹치기는 판매량이 아니라 목표량이네요, 다시 한번 값을 표시했고요, 목표량,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겹치기 50%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채소값을 200을 입력하시고, 주단위를 2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채소값 200, 그 다음에 간격의 값을 20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모서리는 둥글게 채어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림자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작업 5가지 서식 작업을 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2번째, 기타 작업 2번의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이 나오도록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위쪽에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인사고가 입력 현황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인사고가 입력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인사고가 입력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을 초기하겠습니다, 라고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NB 부서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G5부터 G9까지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TXT 날짜에는, 현재 연도와 현재 월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2열, 오늘 날짜, 데이트 함수 이용해서요, DATE, 구한값 D에다가 연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M% 기호와 큰 따옴표 묶어서 연, M% 그 다음 월을 표시하기 위해서 month 함수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에서 월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트 입력하시고, M% 월이라고 입력합니다, 연, 월이 바짝 붙여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창 한번 닫아볼까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에서요, 인사 고가 입력 현황, 폼이 나오는가, 연도가 나오는지,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현재 폼에서 부서 선택하고, 성명과 점수를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기준 셀을, A4 셀로 잡으실 거고요, A4부터 연결되지 않는 위쪽의 3행과,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도해서 플러스 4를 할 겁니다, 부서는 A열이니까 열애번호가 1번이고, 성명은 두 번째 B, 직무수행 3, 4, 그 다음에 평균은 계산해서 다섯 번째 표시할 겁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현재 등록 작업을 하기 위해서, CMD 등록을 클릭합니다, 행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range, A4 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하는 데이터는, 연결되지 않은 3행과,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도해서, 플러스 4를 했고요, 셀즈 I,1에다가는, 부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CMB 부서, 셀즈 I,2, 두 번째에다가는, 성명을 입력하겠습니다, txt 성명, 세 번째, 시열에다가는, 직무수행 점수를 입력할 겁니다, txt 직무수행의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4에다가, D열에다가는, 이해 판단력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해 점수, 각각의 컨트롤 값, 이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폼에 가서, 인사국가 입력의, 직무수행은, txt 직무점수네요, 직무점수, 이해 점수, 직무점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txt 직무점수, 이해 점수, 그래서 a, b, c, d까지 입력을 했고요, 평균값은, 직무수행능력과, 이해 판단력의 값을, 도에서 나누기, 2하라고 했습니다, 셀즈, i,5는, 가로 열고, 조금 전에 입력받은, i,3에 있는 값과, i,4에 있는 값을, 도에 가지고, i,5 나누기, 2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평균값을 구하는 식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등록에 관련된 작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 창 닫고요, 인사국가 입력 현황 버튼 눌러서, 부서 선택하고요, 이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95점, 90점 입력하고, 등록 버튼 누르면, 입력이 되는지, 갈리부, 이름, 점수, 평균값이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